이낙연 삼남매가 원룸을 250채 갖고 있다고 보도를 뉴탐사가 했더니 똥파리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돈 많아서 집 좀 있다는데 건물 있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부동산 투자는 도덕성과 무관합니다. 부자가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불법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게 문제예요. 불법으로. 우선 농지법 위반. 농지인데 농사를 지은 인적이 안 보여. 과수를 저렇게 심어놨어요. 소장님 전문가의 솜씨 아닙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요? 너무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죠. 농지법 위반이야. 이재명이 이런 거 봤어? 어따 대고 도덕도덕. 그다음 두 번째. 모친의 아파트 차명으로 부동산 거래했어요. 거주형이라고 해놓고서 차명 거래했습니다. 불법 아니에요? 총리가 대한민국에 대통령 된다는 자가 이런 불법 저질러도 됩니까? 그다음 세 번째. 이중세제 혜택 받고 거짓말까지 들통났어요. 상속 재산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내가 세금을 갖다 안 냈어요. 나중에 그거 들통나가지고 지방세 납부했죠. 네 번째. 종로에 나오면서 종로에 경의궁 자의를 1년 6개월 남은 시점에서 매입가와 임대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해요. 전세를 내놓고 저기에 들어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전세를 하나 구입해요. 그러고 나중에 저렇게 갭 투자를 한 거죠. 갭 투자해가지고 저기서 실제로 대략 한 8억 정도의 차익을 봤다고. 야 꼼꼼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전북도지사 하다가 서울 종로에 출마하면서 서울의 알짜배기 땅에다가 갭 투자하시고 그러니까 종로에서 그냥 과감하게 자기는 던져도 되는 거야. 빼먹었으니까. 8억 벌었는데 뭐. 전남도지사 시절에 6억 7천만 원이었던 부동산이 국무총리하면서 26억 5천만 원으로 늘었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을 못 잡은 데에는 이런 문제도 있겠구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해충돌이지 않습니까? 이낙연 형제들은 신림동에서 이렇게 원룸 사업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금순 씨 여동생이에요. 이금순 씨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세훈이 갑자기 신림 뉴타운을 지정해주네? 아무 관계가 없나요 이게? 그런데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22년, 2022년 전에 신림성 개통되는 걸 어떻게 알고? 다 그냥 형제들이 다 사요. 저기서 이금순 밖에 없었잖아요 원래 2014년까지. 이금순이 아들한테 사주거든요. 그다음에 이계연이라고 산부토건에 대표하던 사람이 2015년에 사고 이상진이라고 또 동생이 사고 이계연 부부가 또 하나를 더하고 이상진이 하나를 더하고 그래서 지금 저 주변에서 빌딩만 8채 가족이 총 방수로 250개 그런데 더 끔찍한 거는 어제 뉴탐사의 특종의 핵심이 뭐냐면요 다 불법 건축물인 거야 전부 다 원룸이 들어갈 수 없는 교육시설 무슨 근린상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곳에 자기가 이금순 씨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했더니 자기가 자백을 해 원래 거기에 비가 막 새고 마사지 하던 방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싸게 인수를 했지 그러면 자기가 마사지 샵하고 이런 거 있었던 곳을 바꿔서 원룸으로 다 바꿨다는 자백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예전부터 있었던 불법을 그대로 이었는데 왜 요새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이행감정임이 나오는지 모르겠대요 지금 국무총리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국무총리 안 하시니까 이 정도의 도덕성을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 중에서도 특히 이계연의 자산은 사실은 차명 자산이 아닌가 이낙연의 차명 자산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하는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명 자산을 나중에 싸게 다시 되산 것 같은 의혹이 있는 건물이 몇 개가 더 있어요 이런 짓을 했다면 이낙연의 도덕성은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바닥인 거죠 바닥이죠 없는 거죠 도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도덕을 얘기할 때 기준점은 공적인 영역과 공적인 관계에서 제기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에서 내가 동생을 몇 대 때렸다 이건 도덕 비도덕을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족 갈등은 그 사람들밖에 모르거든요 아주 복잡한 사정은 또 설사 내가 우리 가족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부도덕하다고 비난받을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잘한 일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불법 건축물을 매입하고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한다든가 이거는 그야말로 부도덕의 전형인 거죠 공직자의 경우 도덕과 비도덕을 가르는 부도덕을 가르는 기준은 저는 공적인 도덕성을 따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견제에서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대표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도덕성 문제는 없습니다 12건은 다 사적인 영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공적인 영역이에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 내용들 다 짤로 만들어드릴 테니까 김성수 TV를 설날 모든 분에게 살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소장님의 탁월한 식견이 담겨져 있는 짤을 한동훈 편, 이낙연 편, 윤석열 펄로 나눠가지고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설날 때 돌아다닐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슈퍼챗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올라갑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